땡! 김어링! 생긴거 진짜 키키 돈 없어도 참는다? 야 그 말로도 보낼 수 있어 어? 기대해 개노잼인데 롤체 아 음 꿀잼! 존나 꿀잼! 너무 재밌어 너만 노잼 어! 이거 정찰대가 그다! 연운바르스? 어우 쉣! 존나 좋죠? 도대체 왜 롤체 하면서까지 쥐청자들하고 싸우려는거에요 쥐환씨 쥐환씨 싸울려고 한적이 없는데 이러니까 다이빙하지? 야 신사한 롤토체스 당해서 협곡 얘기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아이템 안뜨네 연판 1등 각이다 느낌이 좋아 아이템 너무 안뜬다 오케이 BF 오 쇼진 바로 나갔다 말하자마자 뜨네 오 야야야야 막판 떠준다 오케이 기사 정찰대 각인데 이거? 아니 뭐 중개하면 언제는 꿀빤다고 그러면서 욕하고 뭐 또 안하니까 쏠렝하니까 또 뭐 개모라그러네 뭐 어쩌라는거야? 어? 어 그래도 쏘네 이번판은 연승 무조건 해야겠네 보니까 어 그러네 얘가 훨씬 스테이 좋네요 어 몹이 단단한거 보죠 이겼고 오케이 이번판 연승코인 제대로 가자 일단 바루스가 좀 떠져야되는데 이성이 후 나는 정찰대를 하고 한 10원 이자 받으면서 보자 좀 봅시다 이거 충분히 세 지금 음 다리우스 단단하죠 좋습니다 연승콩이 달달하게 타자 리롤도 조금 돌려야겠는데 여차하면은 연승콩이 계속 탈거면 아 이거는 그냥 애들이 다 집어가겠다 나 지금 1등이라서 뭔소리야 아 저 루샨 내가 집을라 그랬는데 아 저 개자식 산소공동이 잘되서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뭐 다이아인하고 수고하세요 20원까지 모았고 쟤는 내가 이기지 않을까 이새끼 내 연운 뺏어가는 애 아니냐 아닌가 연울루샨 뺏어가는 애 아닌가 와 뭐야 피바라기를 준다고 나를 그렇게 이기고 싶은건가 야 가렌 이렇게 단단하네 잠깐만 아 귀족이네 이거 하지만 안되죠 피바라기 줘봤자 안 돼 이새끼야 30은 이자 볼까 뽀삐 하나가 안떠주냐 어떡해 뽀삐 잘 안쓰는데 사람들 너무 식상하잖아요 똑같은 방자에서 어 저 5레벨이네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요 이겨줘 제발 다리우스 진작 믿고 있었다구 좋아요 아 이게 오모그지 좋습니다 5레벨도 발라버리는 랩을 한번 누르자 뭐라 뭐라 운전자 2개 PC방가서요 저는 PC방가서 라면에다가 뭐 하나 더 똘러스를 먹는데 이러면은 거의 놀일때 하나 더 서풍까지 졸라단단하다 큰일나 얘는 뭔데 4레벨이냐 나갔나? 네이스 야 이거 이거 템 잘 떠서 부여하게 갈 수 있겠는데 리룰을 안 돌리고도 쓰읍 아 근데 이번판 정찰대 가는 사람이 좀 많은거 같은데 오 기법이 썼다 에쉬까지 이러면 세주 보면 돼요 세주랑 모데도 써야되는데 정찰대 모데도 써야되는데 에쉬 아니 카사진에 피바라기를 주네 주요일 월요일이에요 아 이거 팔자 그래 오케이 베인 2성 4기다 4정찰대 이렇게 쓸거 같은데 지금 꺼라지 보니까 아 잠깐만 저 구원 뭐야 다리우스 죽지마 아 글쎄요 아 아니 이게 왜죠 내가 아 아 아 요새 끊겼어 괜찮아 어차피 피 많아서 이거 누구 줄까 이거 애쉬나 바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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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자 아니 바루스가 1성이야 왜 안뜨냐 아 파이크 2성이네 X됐다 아씨 죽겠다 고맙습니다 아 바루스 죽었다 괜찮아 두마리면 뭐 어차피 난 돈을 안써갖고 얘는 리룰을 좀 많이 했을거야 아마 아 형천호 고맙습니다 진현아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 서풍이 너무 두대기만 띄운다 어우 바루스 시원하네 그냥 다리에서 삼성이 뛰어야 되는데 뛰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사 하나는 세조랑 케일은 넣어야 될 것 같고 돌아옵스 따 버릴거고 이렇게 하지 알아 나도 레벨 낮을때 리룰을 돌려야 되는거 아는데 그래도 뭔가 찝찝하단 말이야 와 아이템 하나 주네 와 이게 또 주네 이게 또 준다고 뭐 여는 케일 줄까 이러면 줘야겠지 주는게 맞겠지 아 맞네 아 아 들어갔다 다행이다 무적 좋아요 아 케일 너무 좋아 진짜 아 리룰 8렙대 돌릴거야 8렙대 아 나 지금 좀 돌릴까 50원이나 받으면서 그냥 아 킨드를 킨드를 집어대는데 킨드 일단 모델 떴고 어 어 왜이렇게 잘 또 바루스가 안나오네 바루스 바루스랑 애쉬가 안나오네 누가 정찰대 가나 아 얘가 정찰대네 얘가 얼른 뒤져야돼 쟤 뒤지고 나서 리룰을 돌리는게 좋을거 같은데 그러면 만났네 마침 보내주자고 앞라인부터 차이나죠 그냥 아 얘 무적 어따 쓰니 적팀 애쉬가 좀 하네 아 이러면은 뽀삐를 빼야겠지 뽀삐 팔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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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고 이겨서 1,2런 받고 몇차면 바루스 팔아야되고 지금 바루스에 템 몰아져서 바루스는 있는대로 집어야돼 삼성갑 봐야돼 와 무적 그지같이 세네 든든하네요 조합이 루이샨 혼자 똥꼬슈 해보지만 팀이 쓰레기죠 아 저 루이샨 나보는거 같네 똘랭에서 진짜 좀 살짝 안타깝네 쯧 어 아 개새끼 저거 뒤집게라도 아 좀 열어줘 빨리 뒤집게라도 진짜 오케이 아 저 케일 내가 먹었으면 케일 2성에 효진 케일이라 게임이 터졌는데 존나 아깝다 다리는 짚긴 했는데 뭐 안 뜨면 어쩌어 근데 정치할때 기사할때 필수가 세주랑 모델 이런거 해서 킨드가 안뜨네 킨드 세주랑 모델은 꼭 있어야 돼요 유령이랑 빙하를 받아야 돼서 애쉬도 안타깝다 아프죠? 오케이 이러면 칸이 좀 남는다 레벨업 각도 슬슬 봐야되는데 지완아 궁금한게 있는데 랭크도 연패코인 타고 있는거야? 닥치세요 어어? 어? 어우 쉿 지루스 믿고 있었다구 좋아요 레벨업 슬슬합시다 림라니까 돈 아끼고 림라엔 돈 절대 쓰면 안돼요 정보 지루스의 승률은 20%도 못넘긴다 아 근데 바르스할때 티몬이 존나없어 여기서 아이템이 좀 잘 떠줘야되는데 여기도 BF 하나만 떠줘라 케일에다가 주게 쇼진케일 가자 아니 무적을 왜 자꾸 졌다주는거야 쟤는 BF 하나만 주세요 BF 하나만 BF 아 씨발 여기까지 이거 두개 합하면 뭐지? 아 씨발 나 이거 태양불꽃박토인줄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혁곡이 문제야 이래서 사람 망신다니까 이겨 죽였지 바로서 건재하니까 오케이 에이스 보내고 아 안가네 그래 급히로 살아봐라 산것도 아니죠 으흐 으흐 아 힌드가 왜 안뜨냐 아 이거 구렉박 봐도 되겠는데 너무 부유해가지고 케일 악마 아 맞네 어 이것도 괜찮은데 아 근데 이거 거의는 아 붉은 덩굴 아 세조한테 저거 주는건 에반데 에이 와 구원 아 야 요들 좀 빡세다 제발 지루스 캐리해줘 아 아 아 아 씨 아 요들 개상이다 진짜 아 아니 그 킨드레드가 안뜨는데 아 에반데 거드라 존나 에반데 쯧 딱 봐 족밥이고 루시안 큐 맞고 있으죠 넌 너 지시안이야 오버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쇼진킬 아 나 이거 아 맞다 아 아 아 에바다 땀빵했어 아 아 비하면 보냈고 괜찮아 어차피 1등해 내가 아니 구렘은 가기 힘들다 솔직히 근데 경험치가 너무 많이 드네 어 드디어 떴다 꺼져 아 에시 왜 이렇게 많이 떠 안집을건데 에시 존나 많이 뜨네 왜 아 아 아 아 나 4정찰대 아니었구나 아 아 ㅈ 됐네 아 드림은 어렵게 세 왜 눈 꺼져 아 아 아 나 깜빡했어 깜빡했어 나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으 으 으 으 챔able 아 downtown 아 오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S 어우 왜 아 뭐야 아 왜 일로 돌아가 아이템 아 환자명 했네 아니 나 왜 마우스 이상해 아 킹도 넘겼어 내가? 미안합니다 못 봤나봐 아 ㅈㄴ 안나오네 자 임피 주고 바르스 빨리 띄우자 바르스 빨리 띄워야돼 아 일부러 가는게 아니야 미안합니다 괜찮아 나 피 많아 어차피 나 이길 사람 없어 핸디캡 얘네 몸이 불타냐 와 케렝 끊는거 좋았다 바르스 바르스 하나만 아 두개구나 아 진짜 안뜬다 아 아 지화님 캐릭 놓쳐서 속상할텐데 담배 한대 피고 오시죠 아 저도 고맙습니다 어어어 어어 야 왜이렇게써 얘 뭐야 어? 아 이거 퀸우드 2성 띄웠으면 이겼을거 같은데 지불만한게 없다 아 저는 고맙습니다 싫은데요 아 바루슨데? 아 다리 파는거 존나 가슴 아픈데? 아 베인 팔자 버터줘라 세조야 아니 무적을 왜 자꾸 애쉬한테 주는거야 얘는 와 얘 세긴 세다 내가 이번에 이겼다 잘가라 김어링 아 다시 2성 띄웠다 베인 됐어 아 근데 끝나겠다 요들 메이지인가? 오오오오 존나 멋있게 오네 아 빗나감 역겹다 진짜 스트라틱 2개 룰루는 뭐야 자 캐리 좋아요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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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캐리